숭여숭여 숭여숭여 베리다 삼겹살 딴 번호야? 남 치료하는 걸 왜 그렇게 모를까? 먹자! 지금 다 늙은이가 90 넘은 노인네가 노래를 해봐야 어떻게 전화했다 대고 그 노래를 열나저를 부르고 있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죽히게 90이 넘은 노인네가 새파란 바바리를 입지 않았나? 왜 소리야? 아유 보기 싫어 엄마도 같이 전화해서 노래하지 듀엣하지 듀엣 서울 아줌매야 내가 서울 아줌맨인데 그렇게 날 좋아해 아주 점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지껏 지 지가 나를 암만 좋아하면 뭘 해 내가 싫은데 차분히 까면 까져 아니 지가 시골촌 그 법전 구석괴들이 있던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는 나는 서울 그래도 일류 저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지혜하고 틀려 하하하하 그러니까 그냥 환장들을 하는 거야 좋다고 인기 짱이었어? 어 인기 짱이었어 오 이제 웬만한 거 알아듣네 아이 그 지가 지가들이야 정말 초등학교 밖에 더 나왔어 그랬는데 대화가 가능하네 엄마 저녁 잡쌌어? 응? 저녁 잡쌌어? 안 먹었어 지금 먹으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네가 온 거야 근데 그 신목 씨 부인이 노래를 부르고 주책을 부르는데 아주 나를 좋아 죽을라 그래 그래갖고 내가 지금 전화가 온 거를 내가 그냥 중간에서 노래 한없이 부르는데 내가 굽히들고 안덕역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도 곡도 안 맞는 거 으아아아아아악 불렀는데 그래갖고 내가 끊었었거든 중간에 그전엔 안 그렸는데 끊었어 그랬더니 또 온 거야 근데 딴 전화를 하네 얼마나 말이 빠른지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아유 아유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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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끌어 아유 죽겠어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척한 거 날 좋아서 죽을라 그래 하하하하 쟤하고 차원이 틀리지 내가 하하하하 이걸 껍데기 이거를 이 껍데기 때 귀댕 먹으면은 참 좋은 거야 아 껍데기가 좋은 거야? 응 껍데기 많이 모아놨어 이거 다잡사 그게 기토사냐 이거 다잡사 너 먹어 어? 딱딱해서 그렇지 원래는 좋은 거야 알았어 이거 다잡사 이거 먹고 음 우유 한잔 먹고 자야 돼 왜 밥은 안 먹고 ㅎㅎㅎ 노래 안 하고 엄마 노래는 아주 성방이야 진짜 하하하하 그런데다가 나이 먹으니까 더 안 된다. 이렇게 하면 할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내가 내 소리를 들어도 선촌보로 나가는 거야, 노래 소리가. 우리 애들 중에 누가 하나가 가인이가 노래를 한다고 또 지가 독창회에 나간다고 그래갖고 또 우리 오라고 해서 할머니랑 뭐랑 갔거든. 그때 노래를 부르다가 뭐가 잘못돼서 그냥 무대에서 내려왔어. 그래서 내가 그랬어.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노래를 하냐. 오늘 기토산을 많이 먹었다.